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이 비서실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박영선 전 의원이 총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보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검토는 해봤던 모양인데요. 검토를 아직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양정철 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0년 4.15 총선에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공천에서도 힘을 자랑할 정도로 그 당시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이근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겸 전략기획위원장 함께 많은 힘이 더해지게 됐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양정철 전 원장이나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4.15 총선을 그냥 진두지휘한 인물 선거결과를 만든 주역이다 이렇게 되게 자타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그걸 인정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과 같이 맞춤형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를 거 없고 그냥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15,000표 여기에 16,000표 여기에 17,000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게 사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기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주 고귀한 그런 절차가 선거인데 선거를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맞춤형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200석을 돌파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200석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맞춤형 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보존받기 위해서도 다 이 조작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이것저것도 모르고 그냥 이용당하는 겁니다 세금을 뜯어먹기 위해서 특정 정당은 전국에서 콜콜콜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선거 보존비용을 다 챙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번 4.15 총선에 이어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은 당락에 관계없이 15%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존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나라 돈을 그냥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부정이 고차가 돼가지고 제도가 돼 버리고 나면 얼마나 수탈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러면 얼마나 그냥 뭡니까 나라 돈을 해먹겠냐 이야기죠 그럼 나라가 근사하겠습니까 근사하기가 힘든 거죠 지난번에는 253명 전원 이번에는 245명 전원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존받았습니다 전부 골고루 다 조금씩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은 전산 조작이 없으면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실력으로 그랬다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사전투표 결과지를 조작해서 받는 돈이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5% 이상을 득표하며 선거 비용 전액을 보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출마한 선거구 전체에서 모든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 비용 전액을 보존받습니다 정말 알뜰하게 챙기는 거죠 그냥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이 이건 약관 거죠 이런 거가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광주광역시의 소나무당으로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이렇게 총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 선거운동다운 선거운동을 못한 사람이 어떻게 17%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아무리 송영길 후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틋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17%나 표를 주냐 이야기죠 우리가 도와줄 건 없지만 송영길 후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코멘터는 총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과 이런 게 다 비슷하니까 그런 문제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17% 선거 보존비용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올려줬을까 그대로 참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역대 선거에 골고루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2021년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후보하고 오거돈 후보가 성추행사건으로 물러나가지고 완전히 폐색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그냥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폐색이 찢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424개 동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후보가 419개 98.82%를 이겼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하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89개 44.57% 정도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겼거든요 전형적인 교차 투표지 않습니까 투표자가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 을 지지하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선 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모습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의석을 200석 만들면 200석 만들고 100석을 만들면 100석 만드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특히 우파 진영의 국민들은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러가지고는 그냥 일당 지배체제 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면동의 사전투표 선거 승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직자 출신인 최준구 님이 선거 부정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만드신 테이블인 겁니다 서울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더블당이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다 이길 확률이 423대 1 2020년 상구 대통령 425대 0 2020년 총선 424대 0 2024년 4월 10일 총선 425대 0 이거 참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참 걱정이 큽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